다 선수의 세팅입니다 아 이게 나랑 많이 다른데? 난 그냥 디폴트로 그냥 쓰거든 아 이거 다 낮추는구나 여기를 네 프레임 올려야 돼서 아 그림자도 다 낮추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 오늘 안 되는 거야 주로 이사회가 한마디 해 이 세팅의 장점은 뭔가요? 프레임이 높고 안테를 줘서 캐릭터가 잘 보입니다 아 이거 이거 알겠습니다 화이팅